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함께 있고 함께 엮여서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보지, 광염, 양명 등 하여 보배 나무 가지에서 빛이 발해가지고 밝은 등불과 같아. 기광이 연음, 서원, 대원, 호대 그 빛이 보배 나무 가지에서 비치는 그 빛이 소리를 내어서 대원을 선전한다. 대원을 편다. 그랬습니다. 대원. 오늘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꿈입니다. 서원이요. 원력, 희망. 이게 대원이요. 큰 원력. 그 중에 대원했으니까 바람직한 원력이죠. 그것을 선설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보배 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큰 원을 편다. 그 저기 저 아파트 베란다에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을 키워보면은 계속 그 화분 방향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 햇빛 뜨는 곳을 향해서 쭉 옆으로 그냥 뻗어나가. 햇빛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빛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빛을 보고 그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잖아요.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고, 그 생명의 벚은 또 꿈입니다. 대원입니다. 참 신기한 일은 아닙니까? 이게. 이 속에 있는 구절들 담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다 사사치 파헤쳐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이 한 구절에 다 있어요, 사실은. 빛과 생명,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꿈이요,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하는 것.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여불 왕석 의제위에 예컨대 부처님이 지난 날 제휴에서, 제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을 제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소 수행 개구설이로다. 부처님은 어디에서 수행했나? 뭐 설산에서 수행한 거 아니에요? 산 중에서 깊은 산, 외로운 암자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휴에서 수행한 거예요. 제휴에서 본래, 닦은 바, 행을 다 함께 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세상에서 닦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갖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 속에서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게 제휴에서 본소 수행이라. 제휴에서 본래 수행한 바.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지난 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중생들의 삶 속에서 본래 수행한 바를 다 같이 설한다. 처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재신, 철진수가, 나무 아래에 있는 여러 신들. 그 숫자는 작은 먼지와 같이 많고 많은 숫자가 실공, 이어, 차, 도량하여 다 같이 이 도량을 의지해서 이 도량을 의지해서 우리는 화엄도량, 화엄경을 의지해서 각각 여래의 도수전에, 각각 여래의 도수전에 도수, 이걸 보리수를 도수라고 번역해요. 보리를 또 번역하면 도가 되니까. 도수, 깨달음의 나무 앞에. 연념, 선양, 해탈문이로다. 생각, 생각에 해탈문을 선양한다. 아까 5분 법신양 이야기했죠. 불교의 최종 목적은 해탈이거든요. 해탈. 개향, 정향, 해양은 사막이야. 불교 공부라고. 불교 공부를 세 파트로 나누면 개향, 정향, 해양. 개정해라. 개향을 잘 닦고, 말하자면 질서와 윤리, 도덕을 우리가 잘 닦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고 그래서 결국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해탈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연념, 선양, 해탈문이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결국은 우리가 해탈을 통해서다. 해탈을 위해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해탈은 처음부터 큰 해탈을 욕심내면 안 돼요. 작은 해탈부터 해야 돼. 작은 것부터 해탈해야 돼. 작은 것부터 해탈. 우리가 어떤 스님이 다이어트하는 그런 영화를 찍었는데 오토매틱 다이어트라. 그게 이제 이해하면 살이 빠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 거기 주인공이 살이 좀 쪘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살 쪘다고 하면서도 꾸역꾸역 막 먹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많이 먹었다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 집에 음식이 많아. 많은데도 많다는 생각을 못해. 왜 그럴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음식이 많은데도 많다고 내가 왜 생각을 못하고 내가 많이 먹은데도 많이 먹었다고 왜 생각을 못하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살은 자동으로 빠진다. 옛날에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뭐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식 때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간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간식이 넘쳐나거든요. 버리는 음식이 지금 한 10년 전에 7조 원이라고 했거든. 지금은 아마 10조 정도 될 거예요. 버리는 음식값이 10조 원은 되는 거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튼 대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많이 먹지도 물론 못했고 많이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있는데도 적게 느껴지고 지금은 많이 먹는데도 적게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이 먹어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자꾸 많이 먹는 거지.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면 자기 자신의 살아온 길을 종합적으로 잘 깊이 있게 이해하면 저절로 제대로 먹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이 먹지 않게 되는 거야. 지나치게 먹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럼 절로 빠져. 유럽에는 그 영화 가지고 지금 다이어트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약물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시대도 지금 지났어요. 무슨 주사기 가지고 빼내는 그런 것도 있고 별별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수만 가지가 있는데 역시 선진국은 달라. 유럽에는 그 영화 가지고 우리나라 스님이 만든 그 다이어트 오토매틱 다이어트 영화 그 한 편 그 10분도 안 됐잖아. 그거 가지고 살을 빼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처음 듣죠? 그거 잘 생각해 봐요. 스스로 적게 먹는데 나는 왜 자꾸 살이 찌는가. 나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찌는가. 그런 사람들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 봐야 돼. 나는 어릴 때 음식이 부족할 때 아마 그때 의식이 잔재되어 가지고 그때 의식이 잔재되어 가지고 아직도 그 의식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거 알면은 내가 몰라서 이렇게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영화 보고는 한 1kg 빠졌어요. 영화 우리말로 제목이 이해하면 살이 빠진다. 이해하면 살이 빠진다. 자동으로 빠진다. 적어놨다가 꼭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요즘은.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거기에 젊은 비구니 스님이 딱 나와서 본문 한마디 해. 이 비구니 스님이 만든 영화니까 나오는데 이거 상 탔어요. 유럽에 가서 무슨 영화제 상도 타고 그랬는데 젊은 스님이 콩 씹은데 콩 나고 파 씹은데 판나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말이 그 영화의 주제야.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동안은. 우리가 모두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한 거야. 나는 절대 많이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많이 먹고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못했을까.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이거는 그거 중요한 거야. 그것만 이해했으면 아 됐다 그러거든요. 내가 하도 병원에 많이 쫓아다니니까 어떤 병원에는 갔더니 딸기 있잖아요. 딸기 다섯 갬가 먹으면 한 끼 식사 충분하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의 양이 딸기 다섯 개면 충분하대요. 알았죠. 그리고 밥 어구같이 먹고 나서 딸기 한 열 개 그냥 쓱 먹잖아요. 딸기만 다섯 개만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하답니다. 활동하는데 암시장 없대요. 환경 속에 다이어트도 다 나와 있어요. 해탈 이게 해탈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해탈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참 중요한 해탈 아닙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 이거부터 해탈하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서부터 해탈이 나중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탈한 거야. 아 그거 뭐 죽는 거 그거 뭐 아 이거 옷 갈아입는 거지 새 옷 갈아입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상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아 이거 내가 새 옷 갈아입는 건데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사실이고 사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지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안 가지고 어디 병나고 그러면은 옷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옷이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면 이제 옷이 기어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인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은 거라고 옷은 헤어지면 기어있기도 하고 단추가 떨어지면 뭐 새로 달기도 하고 뭐 가서 고쳐오기도 하고 저흥 그러다가 뭐 헤어지면 그냥 뭐 버리잖아요. 사정 없이 인정사정 없이 갖다 버리고 새 옷 입잖아. 그런데 우리 몸도 똑같다는데 말은 많이 들어왔으나 그게 이제 쉽게 그렇게 이제 여기지지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해탈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세존 왕석 수정의 세존이 지난 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며 공양일체제여래와 일체모든여래와 그리고 본소수행급명문이 본래 수행한 일과 그리고 명문하는 것은 소문난 거 이름 더 날리는 거 그것이 만이보증의 실현인이다. 일체여래에게 공양한 것과 본래 수행해서 소문이 난 것이 만이보석 가운데서 다 다 나타났더라. 개실현이다. 다 하도 남기 없이 다 나타난다. 만이보석 속에 부채임 옛날 수행한 거 또 일체여래에게 공양한 거 그래요. 이 사람을 부채임으로 생각하고 공양하는 것 그 가운데는 뭐가 제일이다? 법공양이 제일이다. 법공양이 제일이다. 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고 뭐 부채임이라고 이름 더 날리고 이것이 만이보석 가운데 다 나타난다. 도량일체 출묘만이 도량에서 일체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니 법문 소리죠. 결국은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피아노 소리나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법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게 진짜 묘음입니다. 뜻없는 소리 그건 뭐 약간 뭐 듣기가 좀 그렇고 하지만 그건 지나가버리면 끝이야. 소리 끝이면 끝이야. 그런데 법문의 소리는 깨달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확 열일 수도 있어요. 법문 소리 하나 듣고 해탈할 수도 있어. 육조대사 같은 이들은 금광경 소리 금광경 소리의 한마디 딱 듣고는 그야말로 나무 팔러 왔던 그 나무 한 짐에 다이아몬드를 한 짐 쥐고 갔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한 짐 쥐고 간 소식이라 그게 그게 묘음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육조대사가 어머니 모시고 나무 장사를 했는데 나무 한 짐에 갖다 팔고 나무 내려다 준 그 집에서 마침 그 객실에서 어떤 스님이 아마 하룻밤 자고 아마 금광경을 읽었던 모양이라 금광경 읽는 소리를 나오다가 들은 거야. 그 소리 듣고는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잖아요. 그게 묘음이라. 아름다운 소리. 진짜 묘음이야. 그래서 체나의 육조해능대사가 됐지 않습니까. 도랭일체 출묘하니 기음이 광대에 변시방이라 그 소리가 광대에서 시방에 두루하더라. 그렇잖아요. 그 스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스님이 한 번 읽은 금광경 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금광경 한마디를 통해서 육조해능대사가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육조해능대사가 출가해가지고 법을 이어서 육조가 되었고 그래서 육조스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크게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방방곡곡에서 육조해능 육조해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음광대 변시방이라. 그 소리 광대에서 시방에 두루해. 야유 중생 감수법이면 만약에 어떤 중생이 그 법을 이러한 도리, 이러한 이치를 능히 받아들인다면 감수, 능히 받아들인다면 무불조복이 영청정이라 다 조복해서 청정하지 않냐 하면 없다. 본래로 우리는 청정성을 가지고 있어. 청정 무고성을, 청정 무고한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보질 않냐고 중생들의 어떤 업에 의한 어떤 욕심, 자기의 소소한 이해관계로 눈을 돌리니까 청정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 그런 이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야유 중생이 감수법이면 능히 법을 받아들인다면 조복해서 청정하지 않냐 하면 없다. 열애 왕석 보호수치 일체 무량 장음 살세. 열애께서 지난 날 일체 한량 없는 장음한 일들을 널리 닦았을세. 그렇죠. 여기에 가서 중생 돕고 저기 가서 가르치고 어리석은 사람 있으면 가르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위로해 주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의지가 되어주고 이게 한량 없는 일체 무량 장음사야. 일체 한량 없는 장음된 일이야. 세상의 장음이 돼야죠. 그걸 이제 알기 쉽게 꼬치로 장음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이제 꽃으로 장음하듯이 세상의 꽃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음한다. 아무리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록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런 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시방일체의 보리수의 시방일체의 모든 보리수의 일일 장음 무량 종이로다. 낱낱 장음이 한량 없는 종이더라. 보리수 나무를 꼭 심어서 보리수 나무가 아니라 깨달음, 눈을 뜬 사람, 무언가 이러한 이치, 생명의 이치에 대해서 불성의 이치에 대해서, 진여의 이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보리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야 시방일체의 보리수가 되는 거지. 꼭 그 놈의 보리수 나무만 찾으면 그게 어디 곳곳에 보리수가 다 있나요?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체의 장음 무량 종이로다. 일체의 장음이 한량 종이더라. 그 다음에 저 금년보살의 찬탄이라 이 시야 금념 원만광 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의 도량의 대중들을 보호가 널리 관철하고 곧 개성원설에 말씀하사되 불석, 수석, 보리행하사 부처님께서 옛날에 보리행을 닦으사 깨달음의 행을 닦았다. 우리가 지금 환경 공부하고 있는 게 전부 보리행을 닦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보리행 닦는 거예요. 깨달음의 행을 닦는 거라. 그리고 환경 구절 하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런 좋은 교제 부처님이 설하신 일에 환경 이와 같은 훌륭한 경전을 이 말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눈여겨보고 뭔가 거기에 내 마음하고 딱 상응해서 부합하는 그런 것을 만나면 눈이 버쩍 뜨이잖아요. 마음 탁 내려놓게 되잖아요. 붙들고 그냥 천기나 되는 낭떠러지에 나뭇가지 하나 잡고 붙들고 있듯이 우리는 그 무엇인가 그렇게 붙들고 그게 무슨 나의 생명이냐 그렇게 아둥바둥 붙들고 있다가 그거 딱 놓아버리는 그런 소식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구절에서 그런 것을 하나씩 건지게 됩니다. 어제의 경계 해명료일세 모든 경계에서 이해해서 명료할세 그러나 일체 경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경계들 맞닥뜨리는 어떤 현상들 그게 이제 경계입니다. 모든 경계에서 환하게 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처여 비쳐 정무위하시니 이 금년보살은 주로 이제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표현할 때 환경에서도 열 가지 힘을 가지신 분을 제일 자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째가 이제 처여 비쳐라 처여 비쳐 지령하고 그랬어요. 처와 비쳐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힘 본래 이제 심력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처와 비쳐를 청정해서 의심이 없다. 이건 이제 처와 비쳐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 내가 갈 곳인가 갈 곳이 아닌가를 제대로 아는 것 정무요 깨끗하게 알아가지고 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의심이 없는 것. 인과 인과의 이치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무조건 가서 내가 지어놓지도 아니한 복을 달라고 달라고 한다고 그게 제대로 제대로 내 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이치로 자세를 깨끗어서 아는 것이 처의 비쳐 정무이다. 자꾸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가불해 줘요. 주기는 진짜요. 가불해 주기는 주는데 그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가불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이거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변통을 해가지고 돌려 막아주는데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주 참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요원은 지어야 돼요. 아 복을 많이 지었구나. 잘 사는 사람들 보거든 아 복 많이 지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야 돼. 참 그 사람은 복 많이 지은 사람이야. 복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럼 물질복은 많은데 지혜가 지혜복은 없어 청복은 없어가지고 세계에서 백대 갑부에 들어도 형제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 물질복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청복이라는 말이야. 쓰잖아요. 그러면 탁복이야. 탁복. 탁한 복이라고 그러고 청복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복. 깨끗한 복. 그건 이제 비록 옷을 10년, 20년 한 가지 옷만 입고 법에 나오더라도 그래도 화음경 공부하니까 얼마나 깨끗한 복을 많이 가졌어요. 청복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와 비처라고 하는 것이 이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복이 좀 필요한데 그 복이 내 손에 오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아는 것. 처와 비처.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 이치와 이치가 아닌 것을 잘 아는 것. 정묘히 깨끗하게 해서 의심이 없다. 이게 심력 가운데 열 가지 힘 가운데 첫째 힘이에요. 부처님이 열 가지 힘을 자랑자랑 했었거든. 그중에도 제일 첫째 지혜 가는 힘이 바로 처, 비처지 이래요. 처와 비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의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의 힘. 그래 우리가 뭘 할 때도 이게 처냐, 비처냐 처냐, 비처냐 혼자 중얼거려요. 너희 혼자 무슨 소리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이게 철까, 비철까 이게 도리에 맞는 것일까 안 맞는 것일까 맞는 것 안 맞는 것 그 말이에요. 그래도 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파악이 안 될 때 그때는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맞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게재되면 먹고 싶은 욕심이 게재되면 이거 먹어야 오르냐 안 먹어야 오르냐 그게 분별이 안 돼.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욕심이 게재돼서 처와 비처를 잘 모르는 거지. 제대로 알면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하도 가난하게 우리가 살아버릇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을 좀 먹다가 한 숟가락쯤 남기면 아주 욕들어 먹어. 그 한 숟가락을 다 먹어야지 그걸 남긴다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거 이제 과감하게 해탈해야 돼. 사정없이 갖다 버려야 돼. 아니면 장을 간수했다가 다음 때 먹고 그거 해탈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 결국은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그런 위치도 내가 과감하게 그렇게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재돼가지고 개입이 돼가지고 분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쓰는 거야. 정확하게 판단이 안 써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열의 초지리기로 다 그랬네요. 이것이야말로 열의 첫 지혜의 힘이다. 맨 처음 가는 지혜의 힘이다. 열의 초지리기로 했네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열의 초지리기다. 그러니까 내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석 등관 재법성 하사 옛날에 모든 법성을 등관한 것과 같이 평등하게 모든 법의 성품을 존재의 본성을 생명의 법칙을 제대로 본다. 일체의 업해 개명철일세 일체의 업의 바다를 다 명철했을자. 이건 이제 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지혜입니다.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보 업보에 대한 지혜의 힘 그래요. 업보에 대한 지혜의 힘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에도 그 어떤 마음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업이 거기에 개제돼요. 마음이 작용하는 데는 업이 개제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도반 집이나 아니면 무슨 뭐 친척집이나 어디 갔을 때 화음경이 딱 꽂혀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일 거 아니야. 그게 뭐지? 업인 거야. 화음경을 공부한 업인 거야. 업이 작용한다고요. 그러한 것을 부처님은 환하게 깨뚫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일체 업의 개명철이라고 일체 업의 바다를 다 환하게 깨뚫고 있다. 환하게 깨뚫고 있다. 구두 만든 사람들은 어디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 밑으로 구두만 보는 거야. 양복 만든 사람은 양복만 보는 거라. 그 사람은 얼굴도 안 봐. 양복만 보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업이. 여시 금호 광망 중에 이와 같은 것을 지금 광명 그물 가운데 그물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광명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물이 짜져 있듯이 그렇게 광명이 빈틈없이 짜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광명 가운데 보변 시방 능구현 능구현 유다. 널리 시방에 두루두루 능이 함께 갖추어서 연설한다. 업에 대해서 일체 업에 대해서 이거 현상은요. 업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령 난사이라 업을 잘 지어야 돼. 업을. 그래서 이제 환경 공부를 열심히 한 업을 우리가 잘 짓는 거예요. 지금. 새해는 더욱더 환경 공부하는 업을 더 열심히 짓도록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짓던 것을 두 시간 짓고 두 시간 짓던 사람들은 세 시간 짓고 환경하고 업을 쌓아야 돼. 아무튼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